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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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자 오늘은 근데 저 피는 뭐에요? 아 죄송해요 저 생각할만 하세요 자 오늘은 병원 방송을 또 할겁니다 코내시경과 거의 뭐 병원 마지막 촬영이 될 수도 있어요 병막차 그래서 지금 병원을 가는 길이구요 도착시간은 꼬마 아빠 너무 귀엽다 자전거 타는거 봐 한 10분 정도 도착하면 아마 도착할거 같아요 이 아파트는 완전 서울사람들 사는 아파트처럼 아 저게 저거면 똑같은거구나 그럼 이만큼부터 저까지야 똑같은 아파트인거에요? 맞네! 저기부터 저기까지 똑같은 아파트에요 똑바로 아주 와박이다 어떻게 저래? 와나나님 하실번 하세요 이제 네? 그럴까? 자 일단 하하하하 이걸로 다가 두줌녀 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1500원으로 아이스크림 3개를 어떻게 사먹어? 나 방금 너희들한테 초밥값만 8만원 쓰고왔다 근데 여기 봉순이까지 있었으면 쩔었겠다 봉순이 봉순이 어? 나이 공개인가? 봉순이 나이는 알제 여기 다 나이 공개된거 아니야? 스물하나? 스물셋? 그리고 봉순님 스물하나? 그리고 서른하나? 액면거로 따져서 얘기했어요 아 이거 와나나님이 속도 밟으시잖아 나 무서워 지금 속도 18이야 속도 17에서 18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욕했어 병신아 다 왔나요? 도곡역이 뭐에요? 도곡역은 도곡역이겠지 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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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만했는데 찌찌뽕 봉찌찌 아니다 우리 동네에 찌찌뽕 근데 왜 찌찌뽕인데 왜 찌찌를 안고 황금말티즈 황금말티즈가 아니고 마티즈잖아 그리스로마신아야? 갑자기 왜 나와? 몰라 나도 그리스랑 로마랑 다른거야 언니 파리랑 로마랑 똑같은거 아니야? 그리스로마신아잖아 근데 아니야 그리스랑 로마랑 다르고 파리랑 로마랑 같은걸로 알고 있어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리스는 어디있어? 그리스는 이제 없어 언니 그리스는 원래 어디있어? 그리스는 그거잖아 소설 속 그거잖아 아 그래? 페레데우스랑 전기신 한국지랑 비슷한거 아니야? 내가 오늘 은별한테 한 얘기가 있어 마젠타랑 합방을 할 경우 너희 둘 다 멍청한 캐릭터가 겹친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니가 조금 더 똑똑해 보일 수 있으니까 마젠타를 생기는 역할을 해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했네요 누가 누굴 챙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어른스러워 누닐라의 한마디의 그리스가 지도에서 사라졌다 그리스 사라졌다 아 뭐야 진짜 있어 그리스가? 그리스 진짜 있어 그럼 이 얘기 그만해 닙들 없는 얘기 아니야? 하아악 어떻게 아래에서 사람이 나와 그거 사라지가 아니야 나 근데 은별이랑 다니면 은별이가 나 챙겨줘 맞아 내가 더 성숙하다니까 근데 은별이는 상식이 없는 거 같아 언니 무슨 말이야? 언니 지금 왔네요 꽝몽이 나왔어요 빨리 꽝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멋져 역시 스토리머랑 다 진짜 멋있다 와 머리 올리니까 야자나무 같다 웃어요 갈 때라도 웃으면서 가야죠 웃음 꽉꽉꽉꽉꽉꽉꽉꽉 아직 안 나가셨어요 Star nyt 진짜 님들 뒤에 신기한 거 알아요? 가짜 코에도 było사비같고 매움만 느껴요 그러나 마나나 님 이제 코로 트웍키가 descobriDIM 코트럭크는 뭐야? 코 어때요? 이렇게 춤추면... 괜찮네. 못하네요. 이 정도면 움직여야 되지, 뭐. 와, 그건 너무 야문네요, 그렇게 너무 무리를. 뭔가 더듬는 것 같아. 맞아요.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것 같아. 난 섹시한 걸 추구하는 사람 같아. 와장 설마 또 코 재수술하러 온 거야? 아니요, 코는 원래 주기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코를 체크해주는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아, 안 넣었냐, 안 넣었냐. 확실히 이렇게 최고? 가장 큰 사이는 이거예요. 이게 뒤로 들어가니까 입이 나와 보이는데 여기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입이 안 나와 보여요. 이게 이렇게 들어간 게 앞으로 빠져나오니까 입체적으로 좀 보이고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울트불트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날끼려졌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원하셨기 때문에 효완 씨는 무보영물 수술이에요. 네, 보영물이 없는... 위에서 이제 자가용고. 자가용고라고, 뭐, 비중격, 뭐 이런 걸로 한 거기 때문에 부작용 생길 것도 없고 아직 부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은 부어있긴 해요.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얼굴이 이게 좁았잖아요, 코가. 이게 폭이 넓어지니까 밸런스 맞아서 네, 얼굴에서 길주의 등이 조금 커버가 되는 약간 입이 나오면 불만스러운 느낌이 있고 네네, 맞아요. 사회 부정하는 느낌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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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7년 사회 부정으로는... 이렇게... 잘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을 좀 하시긴 했지만... 네... 혼남 됐어, 혼남. 혼남 온? 혼남은 좀... 지금 의사선생님의 의사...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실력을... 그럼 오늘 그 코 내시경도 할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제 눈이랑 입이랑, 얼굴형이랑, 이마랑, 턱만 하면 되겠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공간이 생겼고... 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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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제 코 쪽이 있냐고, 저는 진짜 다네. 아니, 이렇게 해서... 이런 데가 다 숨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 실제로 보면, 근데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달라졌네요. 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도 확실히 이렇게 전 사진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지긴 했네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네? 뭐, 너희들 보기엔 어떻게 생각하네? 그렇게 생겨졌어요. 그렇게 생겨졌어요. 네. 또 이제 한 번씩 오시고, 제가 계속 잘 봐 드리고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우리 저기 누구죠? 아, 이쪽은 이제 김은별이라고... 맞아, 은별 씨. 저 아세요? 은별 씨 팬이에요. 진짜요? 어휴, 감사합니다. 은별 씨도 수술하러 오세요. 어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은별 씨는 턱이 이렇게 있는데, 이 턱이 되게 예쁜 턱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게 빠져나오면 이게 예쁘다고요. 그러니까 코가 좀 빠져나왔을 때... 얼굴 중심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문어 안색이에요? 들어가 있다고요. 아... 지금도 귀엽긴 한데, 이제 예뻐질 수 있죠. 아, 이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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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고 싶었거든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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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궁금한 점도 있네? 이 뭐지? 이거 약간 이렇게 딱딱인 건데, 이런 건 경락해야 되지. 여기 코스 코어 병원이에요. 아, 맞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네, 우리 고삽니다. 나도 처음에는 크게 티가 안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났네. 사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게 잤어요. 코고! 자고 있는데 거울 봤는데 실장 선생님이 다... 이거 그대로 편집해서 올릴 거고, 의사 선생님도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병원에 나오는 거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마젠타 설명하실 때 잤대요. 근데 실장 선생님이 자는 줄 구경하고 있었어요. 끝말잇기에서 진 사람이 여기서 춤추고 오게 하자. 싫어요. 안 해요. 지면 춤추는 거야? 싫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거리지도 않아요. 끝말잇기 할래요? 끝말잇기 할래요? 끝말잇기 할래요? 아, 싫어요. 이렇게 돌아온 거야? 이 강. 안에 이 강. 자, 강. 간섭. 서류. 아, 안 한다고 잠깐만! 유력. 역사. 상무도. 장. 장사꾼. 꾼 없어요. 아니, 어차피 어제 언니 그거 했었어야 됐잖아. 나는 포항이 아리아나 돌아왔는데, 나. 그게 뭐야? 그러면 그거 하자. 나는 포항이 아리아나,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할만하잖아. 나는 포항이 아리아나,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할만하잖아. 나는 포항은 포항이 아리아나 그란데다. 나는 포항은 포항이 아리아나 그란데다. 조용히 봐.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구세요?? 아리아나 그런드십니까? 빨리요 우리 깨깨가 안탔어요 짠 짠 짠 짠짠 개 웃겨 아...